바깥쪽의 오색은 속일 동작 이후에 올라가기 전에 미스 네, 다시 이 두툰 하락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반도 선수는 어떤 금상식 감독이 반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스펠맨 와, 맨주 선수가 아주 오른쪽 드라이브를 아주 깔끔하게 성공시켰네요 네, 아리엔투어스의 플로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2대2 수비를 했는데요 아주 기비를 잘 대응을 했네요 스펠맨의 스탑백 와, 아반도였군요 와, 정말 이 버디컬 점프가 와, 환상적입니다 육관으로 봐도 아반도 선수는 와, 정말 엄청난 탄력이네요 네, 뼈준형 아반도 아웃오프 대학점 들어가지 않았군요 네, 아반도 선수는 사실 안인 거예요 아주 돋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직전 경기 SK를 상대로 정말 좋은 오늘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잘틀구를 준비합니다 잘틀구 성공 물론 아냐케이지 선수들의 축감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쪽 터치에 썼던 이유석 네, 윙 부분에서 아냐케이지 선수는 아이스 스피드로 했는데 아, 스피를 아주 잘 흘리내네요 아반도가 렌트 아반도 아반도 선수 아주 멋진 스틸 이후에 화상적 있던 그 스스로 마무리 짓네요 다시 한번 에어 아반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준 붙여봤습니다만 득점 실패 첫번째입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아반도 반대 코트로 빠르게 넘어온 보니까 있습니다 미스매치게 났는데요 지금 네 오색은 아반도에게 김동준이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반도가 돌아서면서 골 밑 리버스로 득점 아반도의 득점 어 사실 후수 양면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인데 뭐 지금 굉장히 강팀이기 때문에 초반 자유투 성준이 집중 잘하고 있네요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멀로를 봤던 아반도였습니다 정말 교과서 같은 피켓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이쪽이 아반도를 봤습니다 역시나 높은 타점을 활용해서 골을 잡아냈고요 네 아이솔레이션을 처리하겠죠 빙글돌면서 터너로운 점퍼 아반도 네 아반도는 원 드립을 점퍼 길었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열어놓아서 안되겠죠 그렇죠 자 더블 스코어가 나 있는 상황에 서비스 38 대 21 오늘 자신감 있는 아반도 슛까지 정확합니다 네 지금도 비슷한 뱃지에 닉터블을 아주 툴이 대응을 좋았고요 오 살았어요 서명진 아 아 트래블링입니다 와 사실이 스윙 흑슛 들어갑니다 오우죠 네 이 장면 이전에 네 보수를 조금 잡아당긴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서 아바리엔터스가 점차기도 하고요 그럼요 자 아반도의 자유투이구 하지만 볼을 따내고 있는 케이리스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본 쪽으로 이동하면서 오세근에게 볼을 지켜내고 있는 오세근입니다 오세근입니다 신민 선수의 미스매치죠 네 미스매치를 활용하면서 오세근 붙여봅니다 대거 지금 선수 교체를 했어요 지금도 배밍윤 선수가 아주 좋은 스틸을 이끌어 냈네요 그렇습니다 넉넉한 리더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KGC 그리고 한지훈 본인의 약소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끝까지 집중을 발휘하면서 오세근 선수와는 피켓널 스펠밍 선수에게는 알솔레셜을 맡겼는데 오우 아반도가 날아오릅니다 와 이게 출혈이 있습니다 어 이제 퇴크 좋았구요 동원합니다 아바렌토스도 갑니다 돌아서 나옵니다 리바운드 아반도 아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 오 오 오 오오 오 네 조금 이제 과열된 모습인데요 네 장점하고 있기 때문에 피켓널 피켓널을 계속 치도 할 거에요 그렇네요 아반도 볼을 지켜내면서 득점 아반도 진짜 놀랍습니다 와 완전히 아바렌토우스가 완벽하게 치져 들어갔어요 에 치코 들어갔는데 택상의 마크에 썼던 아반도 습동장에서의 맞춤입니다 아주 멋진 펌프 유로스 공격 리반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반도가 올라갈 때 아반도의 자이투도 들어갑니다 12승 3패를 거두고 있잖아 원정에서 정말 엄청난 또 이번에는 돌아가지 않았네요 아웃넘버 상황 신민석 짧습니다 바깥쪽에 오색은 거쳐서 아반도 섭섭! 아반도 특히나 수비가 아쉽다는 부분이 오늘 경기 초반부터 확실하게 노출이 됐었거든요 아바리토스 잡자마자 섭니다 꽂힙니다 아바리토스 아바리토스 수비를 벗겨내고 터집니다 또 꽂힙니다 아바리토스 좋아요 오 네 엘리심스 멀어지면 아바리토스 아바리토스 아바 아바리토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